최근에 북한 문제가 갈수록 골치 아픈 문제로 계속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지금 얼마나 있는 군대가 갔느냐는 것을 가지고도 논란이 굉장히 많고 또 브라디보스톡에 있는 여러가지 영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브라디보스톡의 러시아 기지에 있는 아스라 아스라라고 하는 방송국의 자료입니다 한국말을 하고 있대죠 네 아스라 군인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1500명 중에 일단의 군인들인지 아니면 그 막 이렇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용산에서는 무기를 지원하든지 무기를 지원하든지 공격용 무기를 보내겠다 하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자칫하면 병력도 파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병력도 보내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딜렘마가 저는 북한의 움직임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뭔가 맞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은 전형적인 1선에 있는 군부대 장교들의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6사단장 하던 김용현 장군 신은식 장군 저는 우리나라 외교안보수석을 신은식이라고 하는 군인 출신의 장군 출신이 외교안보수석을 맡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만 언젠가는 국방장관도 문민으로 바꿔야 됩니다 문민으로 민간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시빌리안 가바난스가 되거든요 근데 이 군인이어서 그런지 하여튼 북한이 뭐 군대를 보냈다 이러니까 조건반사적으로 그럼 우리도 군대를 보내야 된다 우리가 왜 갑니까 거기에 사실 우크라이나 문제는 유럽의 나토의 문제예요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전혀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나토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방 뜨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정작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국제공조에 보조를 맞춰주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 야 북한이 거기에 가는 걸 핑계 삼아서 우리 군대도 가서 훈련도 좀 하고 실전 경험도 좀 쌓고 실전 경험 전쟁에 참전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군인들은 기능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군대를 보내는 문제는 기능적으로 야 지금 북한이 그 군대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 부대도 보내가지고 뭔가 맞대응하는 훈련도 좀 시키고 그거는 군인들 생각이죠 군인들이 해봄직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군인들의 생각이 용산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은식 외교안보수석 그것도 군인이고 국방장관도 군인이고 국방장관도 군인이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국방 당연히 국방장관은 군인이 하는 게 아니야? 아닙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국방장관이 민간인이야죠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 외교 국방이라는 게 소위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 기본 범주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100% 인정하죠 저도 다른 어떤 국가보다는 미국과 동맹을 강력하게 잡고 친중보다는 친미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6.25전쟁의 승리로부터 대한민국의 진짜 대한민국의 출발이라고 보는 굉장히 강력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친미적 미국의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어린아이가 두 명이 하나는 소련에 입양이 되고 하나는 미국에 입양이 되었어요 참 운 좋게도 대한민국은 미국으로 입양된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갈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적 노선을 취하다가 러시아하고 전쟁까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놀라서 쫓아가서 같이 싸워줘야 된다고 느끼는 것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가지 안보적 인트레스트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좋은데 제가 바이든과의 친 바이든 노선이어서는 곤란하다 친미 노선은 허용할 만하지만 친 바이든 노선은 곤란하다 바이든이 나중에 뒤통수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모레 미국 대통령으로 새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트럼프 대통령일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좀 이따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만 흑인들조차도 조지아 또는 뭐 이런 데는 트럼프 쪽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마지막에 오히려 대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완전히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이 거기에 몇 명인가 간다 천오백 명인 확인이 되는 것 같고 국정은 혼자서 만이천 명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만일에 만이천 명이 아니라 한다면 국정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정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국정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서 용산 전부가 강경론으로 완전히 압도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 동안 경거망동에서는 안 된다 병력 파견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 여러 가지 칼럼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젤린스키부터 바꾸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젤린스키 지금 임기 다 끝났거든요 대통령 임기는 지난 4월에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전쟁이 열전이 국정선이 아니고 내전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정치가 안 되는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선거를 안 합니다 공격용 무기를 보내주는 것도 유럽이 만일에 한다면 서유럽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승리 계획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공격용 무기가 들어간다면 거기에 약간 얹어서 소문 안 나게 조금 기업하는 것은 모릅니다만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는데 대한민국이 나서서 빵빠리를 울리면서 공격용 무기를 갖다 놓는다 그 미친 짓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대해서 유교 전쟁에 너희들이 책임이 있고 너희들이 김일성이라는 자를 북한에 갖다 놓고 위성 국가를 만들어 놓고 이태까지 해방 이후에 80년 동안이나 북한 인민들을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현 상황에 대해서 러시아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해둘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전쟁 책임 러시아의 한반도 책임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책임 김일성 정권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강하게 어필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북한이 군대 간다고 막 신이 나가지고 우리도 가서 군인들 훈련시키고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은식 장군 김용현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예요 헛짓하고 방방 뜨면 안됩니다 몸이 근질거려선 안됩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